공병호 TV의 공병호 평생 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다면 세상의 이치나 물리 특히 외교와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미대사 이주혁 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은 토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주혁 주미대사의 발언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주미대사로 있는 이주혁 대사에 이해할 수 없는 최근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6월 3일날 화상으로 열린 와신돈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주혁 주미대사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대단히 외교관으로서는 파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 노선에 대해서 내놓은 발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의 발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 우리 스스로 양자택일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우리 사고와 행동을 가둘 필요는 없다. 대사 발언은 개인 발언으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발언으로 대개 대사의 발언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각들이 또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6일자 중앙일보의 서승욱 기자는 이주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주혁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환경적 요인에 굳이 구속받지 않고 앞으로 능동적 외교를 펼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히지만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너무 안일한 인식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 있다. 선택에 따른 어떤 후폭풍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 해도 주미대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주 잘 지적한 내용입니다. 설령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들 간담회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같은 날 한국경제사슬은 이런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주혁 대사의 발언은 속된 말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더욱 우려된다. 최근 중국 화해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이어서 홍콩 보안법 제정, 대만 해업, 군사적 긴장이 이르기까지 한반도 주변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진 갈등 요소들이 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무력 충돌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있다. 양다리는커녕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런 논평을 사슬에 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주혁 대사 발언의 유감입니다. 한국의 지도청 인사들에게서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신의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것도 주미 대사의 입장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 때로는 난감합니다. 미국을 선택하거나 중국을 선택하면 얼마간의 이득이 남고 남지 않고 하는 경제적 신리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현재 집권 세령들은 이 같은 거대한 간격에 대해서 깊은 인식과 인정과 이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쪽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또 다른 한쪽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를 지향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란 두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향점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자국 내에 국민들을 다루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국 중심의 특수 가치를 추구합니다. 중국을 선택한다는 것은 중국 중심의 특수 가치에 맞도록 행동하고 생각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원하는 한국 사회에 국민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 국민들은 중국 중심의 특수 가치를 받아들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2016년도 사드베치 결정 이후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전방위로 보복을 당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문명국가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종의 무력시위에 준하는 폭력이었습니다. 말이나 논리라는 것이 통하지 않고 오로지 짐승의 세계에서 통하는 완력박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북핵의 위협 속에서 최소한의 그것도 최소한 중에서 최소한에 속하는 자구책을 찾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중국은 철두철미하게 외면으로 대했고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강제하고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공상당이 지배하는 중국식 외교의 진면목이자 실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선택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런 선택 하에서 70년을 살아봤고 그런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번영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자꾸 선택할 수 있다는 집권 세력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정말 흔듭니다. 한국은 이미 선택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좋은 나라,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집권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지,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미 한국 정치에 중국 공상당의 영향력은 증대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4.15 총선의 외세 개입서를 믿는 사람들이 한국 내 상당히 많습니다.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중국 공상당의 한국 정치에 대한 개입서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중 사이의 선택 가능하다는 그런 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주민 대사로서는 절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류의 주장입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그쪽에 줄을 대기만 하면, 그쪽에서 주는 자리를 차지하기로 나면 정상인의 사고로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목소리 높이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여야 할지 난감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병호TV에서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TV, 공TV입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